이번 주 도시아경제 부동산 온라인 강연에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내년도의 전망을 살펴보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주택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내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떠할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먼저 좀 잡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개별 상품을 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장 상황에서 내 돈을 부동산과 자산과 맞바꾸는 상태가 될 것인가 시장 환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의 가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역시나 통화량이 될 것입니다. 이 통화량과 부동산 시장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뉘어서 2020년 한 해에는 크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다시 반전될 것인지 혹은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서 흘러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제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아주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접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바라보시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늘 안 좋은 시기는 있었고 그리고 안 좋은 시기에서 기회를 포착했던 분들만이 또 좋은 투자 수익의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파트는 특히 더 신경 써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택에 대해서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중에서도 통화량과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지표와 부동산 시세와 연결지어서 무언가 추론을 해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죠? 근데 보통 좀 비관론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기업 실적이 계속 저조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경기이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왔었죠. 가계 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그 해묵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구분짓기 위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수도 계속 줄어간다고 하고 도무지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시세와 별 상관없는 경제 지표들을 따져보시면서 그것도 제대로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이나 강연을 할 때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예 어설프게 해석을 하실 것 같으면 경제 지표 따위들 다 그냥 내던지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과거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실패 사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라는 것이 있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자영업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실적도 예전만 못할 때 도무지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로써 부동산 시세, 자산 가치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에 다들 이르르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자산 가치 혹은 자산 가격의 결정은 실물 경기에 의존해서 실물 경기랑 똑같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 간다거나 반드시 그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경제 지표들, 여타의 다른 경제 지표들과 좀 분리해서 통화량을 보셔야 될 것이고 그 통화량이 어떻게 대표적인 투자자산인 부동산의 시세를 움직여 왔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의 정의를 먼저 좀 내려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통화량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M2 지표가 되겠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M1 지표에서 현재 M2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량과 또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M0와 M1과 M2 이렇게 명칭이 나눠집니다. 통화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붙여 놓았는데 M0는 이 표에 보시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손에 들고 계시는 지폐나 동전, 현금 그 자체를 M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1은 수시입출금 예금이죠. 그냥 가장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시는 건 아니시죠.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거나 아니면 카드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 용도로 쓰이는 그런 돈들, 그런 돈들까지가 M1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M0와 M1이 해결이 됐고 M2까지 확장이 되면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제에 쓰이는 돈은 아닙니다. 약간의 투자성도 갖고 있죠. 이자를 수치하기 위해서 불입하는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M2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2년 만기까지를 그 기한으로 잡고 있죠. 그 이외에 수익증권과 같은, 또 신탁형 증권저축과 같은 투자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금융상품들도 광의의 통화, M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M2에 어떠한 예금 상품들이 들어가는지는 한국은행에서 늘 그 종류를 정해서 발표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통화량, 가장 중요한 지표 M2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각각의 구분되어진 M2를 모두 다 합쳤을 때 최근에 집계된 내역입니다. 월별로 집계되고 있는데 3,132조, 3,800억 원의 M2 통화량을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기별 통화량의 장기 추이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2020년 3분기까지의 M2 통화량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분기에 1,653조 원의 M2 통화량이 집계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15년 3분기 2,221조 원으로 그리고 최근 2020년 3분기 3,132조 원으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 최근 들어서 그래프가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진다라는 것을 일단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1,479조 원의 M2 통화량이 증가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9.5%, 거의 90%에 가까운 상승을 해왔던 것입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겠죠. 항상 국가에서는 또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라든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서 통화량이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또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너무 부족할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충분한 통화량의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성장 속도와 맞물려서 아주 정밀하게 적정한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난 10년 혹은 20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량은 얼만큼 비례해서 변동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통화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자산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었는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GDP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표가 되겠죠. 2010년도에 1323조 원이 대한민국의 GDP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지금 마지막 분기에 올해 예상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2020년 마이너스 1.1%의 하락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봤을 때 1897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323조 원부터 시작해서 1897조 원까지 GDP는 10년간 574조 원, 퍼센테이지로는 43.3%가 증가를 한 것이죠. 앞서 통화량은 89%가 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통화량은 89% 증가했는데 GDP는 43.3% 증가한 것이죠.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진 속도 대비 통화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었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다들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단 한 것도 예외랄 것 없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통화량을 계속 계속 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아주 간단한 간단합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피셔의 어빙 피셔 교수의 굉장히 유명한 정통한 이론입니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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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